미혜 씨가 우리 진아 씨를 위해서 준비한 건강 비결, 선물을 했습니다. 보이세요. 두근두근 집이요? 이게 뭡니까? 미혜 씨, 이거. 이게 뭡니까? 내가 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술 한 줄을 이렇게. 이게 뭐죠? 아니, 이게 술 한 줄 아니에요? 우리 선배님, 지금도 충분히 젊으시지만 앞으로 훨씬 더 젊게 사시라고 제가 단백질. 간식을 이렇게. 단백질이요? 네, 단백질. 어떻게, 뭔데요? 이건 닭가슴살이고요. 이거는 두부포. 이거 황태. 맞습니다. 저는 운동을 못해서 요리로 먹는 걸로 관리를 해요. 이게 닭가슴살이거든요. 이렇게 다 썰어서. 그렇게 정도 쓸고. 할 일 잘하시네. 저도 애가 넷이라서. 그 정도 썰 수 있습니다. 썰어서 뭘 하면 되냐면요. 뭘 하면 돼요? 여기 볼에다가 담아요. 네, 담아요. 담고 이 오일. 올리브오일. 네. 살포시 뿌리고. 그다음에 이거는. 소금. 소금입니다. 허브솔트. 이렇게 하고. 저물저물. 그래서 여기 보면 오븐. 에어프라이어. 몇 분 정도 할까요? 120도에 30분. 닭가슴살은 120도에 30분. 포두부는 160도에 14분. 그리고 이거 황태. 180도에 6분. 어때요? 맛있어? 너무 맛있는데요? 맛있죠? 친한 곳. 그렇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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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